자 제가 데스매치 개꿀 챔프를 알거든요 바로 로드워그랑 모이라입니다 크레이셔는 모이라를 절대 못 이기죠 와 이걸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메이입니다 아이고 자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맥크리입니다 자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심의 트라입니다 자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둠피스트입니다 둠피의 특징은 굉장히 귀엽다는 것입니다 어 이게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로드워그입니다 자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미기태입니다 자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미기태입니다 이야 너무 좋죠 어 이야 역시 어? 이야 굉장히 좋죠 아 잡혔네요 자 제가 추천해 드릴 챔프는 한조에요 이야 아잇 자 그래도 두 명 자르고 아이고 부활까지 아 저거 잡고 싶은데 줄 빼게 오오오오오오오오ㅁ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몰라요 이건 아어우 아이씨 아라 아이고 다행히도 폭탄을 안깔아놨네요 아이씨 자 좋았고요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와 이게 자탄환저죠 오 오 뭐야 뭐야 야 그래도 잘하고 있죠? 오오 구할까지 우와 이거는 진짜 100% 문빨인데요 쯔 아잇 아이고 아오오 안돼 한마리만 아 자 그래도 잘하고 있죠? 오케이 오오? 아 이걸 아 이거 살짝 불안한게 맨날 잘해도 마지막을 못 밀거든요 안돼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었는데 와 오 안돼 아 진짜 잘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아까 그 자탄한 줄 나오겠죠? 아니 자 보지 맙시다 자 아무튼 이번에 한번 딜러 해봤는데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입입니다 안녕히계세요 Tu понима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